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바로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침펄 대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분이 함께 이번에 새로 나온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로 대전을 치르게 되는데 팀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팀을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옥냥씨가 그전에 연습을 많이 했더라구요. 그래서 자신감을 뿜뿜 내비쳐가지고 그래서 매칭을 가장 떨어졌습니다. 안전운전을 해! 할 땐 해! 아 싫은 바꿔! 옥냥이 데려갈거야 안 데려갈거야? 아니 본인이 약체라는걸 인정을 안하니까 아 본인이 약체라는걸? 저는 그냥 저한테 욕을 안할 사람을 골랐어요. 아 나 이렇게 하고싶어! 사실 이렇게 해서 욕하고싶어! 옆에서!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같은 팀이고 그리고 여기 두 분이 이제 같은 팀으로 오늘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대결은 초보분들 정말 쉽게 즐길 수 있고 이 지인분들과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구나 이런걸 보여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하는사람끼리 했을때 더 승부욕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못하는사람끼리 하야돼요? 아 잠시만요. 지금 저희를 모아놓고 못하는사람끼리라뇨 잘해요? 좀 합니다. 진행자양반! 진행자양반 잘해요? 그럼 쌍놈입니까? 진행자쌍놈입니까? 어 저는 그래도 나름 제가 잘하더라구요. 아 잘해요? 저는 이번에 모바일로 처음 이걸 접했는데 저는 1등을 놓친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때요? 하다가 단군 찬스로 해가지고 갑자기 왓고기? 대리운전? 대리운전! 대리운전! 팀원이 멘탈이 상해가지고 좀 못하면은 바꿔서 그사람이 중계를 하고 단군이 튀기 자신이 땜에 벌칙일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팀에 넣기 다른팀에 넣기 찬스 단군 넣기 너무 가혹하잖아 승부가 중간에 나더라도 한쪽이 처참하게 3대0 3대0 최종 스코어 3대0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합치면 9대0 그 정도면은 얼굴 못뜨고 다니죠 9대0 나오잖아요 오늘 가면 한꺼풀 벗겨집니다 저요? 아니야 아니야 게임인데요 뭐 자 그러면은 두 분은 이제 부스로 들어가시고 준비가 되면은 바로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헤어졌으니까 이제 하는말인데 지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팀플이기 때문에 옥냥이 님이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주홍인 작가님이 이런거에요 지면 진짜 문제 있는거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저희 우리끼리 세븐인 한 게임 있잖아요 네 뽀다킹 할 때 느꼈는데 약간 호민이 게임을 이렇게 좋아는 하세요? 맨야 예예예 애호가 즐기시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지면은 내부적으로 한번 범인 색출이 또 컨텐츠가 또 시작되니까 그걸 본인한테 고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약간 특징이 제일 나아요 남은 몰아세우는데 자기가 실수했을 때 되게 관대한 요거 주의하세요 오늘은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게 뭔잖아요 뭐죠? 항상 저 형하고 자강두천에 난 되게 못한다고 하는데 못한다고 하는데 항상 자강두천이야 맞아 나도 뭐냐면 되게 잘하는 줄 아는데 우리 안에서만 잘해 딴 데 가면은 개판이야 네 오늘 배돌아집의 승창민과 그리고 주펄님의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가 승부처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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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잡고 왔는데 잔재주입니다 지금 주펄님의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확실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늦습니다 옹냥이 잡아 옹냥이 잡아 너랑 나랑 붙일 것 같은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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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지나가 이쪽으로 지나가 자 다 따라왔어요 팀창맨 아 여기서 옆으로 시간 오래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가실 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보이고 있어요 안쪽으로 끌기 좋았어요 확실히 그래도 연습량이 좋은 두 선수들이 1,2위를 다 트고 있는데 음 아 여기서 벽에 아 우리 들어왔어 호민이 형 못 들어와 우리 들어왔어 호민이 형 못 들어와 우리 들어왔어 호민이 형 못 들어와 못 들어왔어 호민이 형 못 들어왔어 호민이 형 못 들어왔어 호민이 형 못 들어왔어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들어왔어 못 들어온 것 같은데 규펄님이 완주에 성공을 합니다 5,3,2,1 그럼 6,5네 우리가 지고 있네 그러니까 2,3등 하면 안 돼 아 그러네 1등을 해야 돼 아니면 호민이 형을 막자 호민이 형 리타이어 시켜 아 그래 좋다 자 근데 이제 맵이 어려워지면서 가만히 냅둬도 떨어질 수 있어 어휴 때린다 때린다 아 뭐야 나 어디로 가? 아 역주행 어디로 가냐고? 아 역주행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났습니다 이러면 이거 완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뒤에 있는 때는 빨리 아 나 이 맵을 잘 모르거든 아 밟아야 돼 아 못 밟았어 아 잠깐만 떨어졌어 아 띵띵띵 아 잠깐만 어디 갔죠? 막상임진배? 이러면 1,2위를 지금 아 근데 맵이 좀 달라지니까 나이가 있어서 다들 적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프하고 막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정수야 너 왜 살인 거야? 넌 위했어 나 아까 밑에 절벽을 한번 추락했거든 정수야 이러면 안 돼 잘할게 잘할게 어? 내 앞에 바로 넌 있다? 자꾸 벽에 미친다? 아니 어떻게 찐주팔이 2등이냐고 찐주팔이 2등이냐고 찐주팔이 보인다 호민이 형을 잡자 아니 호민이 형은 지들에도 잡히지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추락했습니다 10초 남은데 아 어떡하냐고 야 난 그래도 완주했어 난 완주했어 나 완주했어 아 어떡하냐고 아 어떡하냐고 아 어떡하냐고 아 어떡하냐고 아 어떡하냐고 아 어떡하냐고 와인어 배로스 1점씩 이걸 1등여야돼 안 되죠 い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펄면 수심대, 그리고 금핏수정 sitter 수관 용원이라는 능냄이를 사용하는 아 이 관전 모드네 나는 지금 음량희 선수입니다 보겠습니다 어! 시작부터! 지금 스포플리도 힘겨워고 계시고요 여기는 중간중간 이렇게 튀어나온 장면으로들이 있어서 멀뜬히 앞서 나가는데?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정도라면 어?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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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난리긴데! 아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아! 난리 났습니다! 왱쌍 김종수 출동합니다!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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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어준다 아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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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바통터치 완벽해 완벽해 여유있어 조작감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근데 반전을 다른 사람만 어떻게 봐? 니가 그냥 봐주는 거 아니야? 호민이 형도 볼 수 있나? 호민이 형은 못 봐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누가 이리한지 맵에서 보였는데 이제 안 보였어 이제 보이지도 않아 드리프트 안 해도 되겠는데 그냥 여유있게 안전찍하면 이기겠는데 뱀! 너무나 성쉽게 이어달리기 심지어 이제 완주도 못하나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완주도 못합니다 이게 뭐 3대 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주자는 옥냥이 대 침착맨 좋아요 좋아요 어 밀리지 않아 어 앞에 길막 좋아 길막 좋아 옥냥이가 확실히 치고 나가죠 잘합니다 오 잘한다 큰 차이 아니야? 큰 차이 오 오 мі이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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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보인다 보인다 호민이 형 보인다 호민이 형 보인다 호민이 형 보인다 호민이 형 보인다 오오 호민이 형 드리프트 안써? 호민이 형 드리프트 안써? 호민이 형 드리프트 안써? 자 김진배가 뒤에서 따라 붙는데 김진배 선수가 주폴림도 너무 안정적으로 하시다가 따라 붙을 수 있는데 드리프트에서 주폴림도 안정적이었어요 오히려 지금 김진배 선수가 당황하는데요 아 붙잡고 났다 이야아 이게 끝까지 갑니다 아 이게 길이 너무 쉬워 보여줘 보여줘 갑니다 자 아까랑 대지는 똑같아요 오오 박빙이에요 박빙 아 좋아 개빨라 오오오 자 역전 어 근데 너무 바깥으로 벗어난거 아닌가 싶은데 어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딘지 몰라요 지금 맵이 여긴죠 여기지 자 그래도 앞서고 있습니다 오오오 아 아 큰 실수 아 좋아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바튼 터치가 되면 조금 주폴림들이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어 내가 이거 치면 역전당하면 어떡해 오오오 아 여기서 지나치게 견자다 아 역적되는거죠 실수 크게 두 번 안 돼 안 돼 안 돼 오오오 이기고 싶다 아 여기도 실수 아 실수 연발 자 여기서 여기 어렵다 바튼 터치 거의 다 왔습니다 두 번 코너링 아 완전히 역전됐어요 아 잔 실수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넘겨주면은 아 이제 맵이 쉽지 않거든요 코너가 연속된 코너가 있어서 되게 길다 주폴림하고 철민수심이 잘할 수 있을지 자 주폴림 오히려 안 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 완벽한 안 된 것 같은데 완벽한 바튼 탔지 부스터는 절대 안키지 이 쪽은 바닥에 빠졌어요 서로 지금 근데 이 쪽도 못해요 와 이거 진짜 자강급천 아 진짜 못 빠지겠네요 저 쪽도 박았나봐 이거 끝나겠는데요 여기 코너 두 번 아 유턴을 하시면 안 되죠 어딜 가십니까 어 이거 보여요 보여요 역전 되겠는데요 뒤에까지 여기서 실수 없으면 다 따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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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합시다 아 실수 연발 내가 아하 아하 침패야 아직 5판 삼성 잠깐만 5판 삼성 아니 잠깐만 마지막 5판 삼성 아니에요? 한 번 더 해? 아니 원래 5판 삼성이에요 그래? 게못하잖아 아니 근데 오빠 나 그냥 김문준 데리고 와봐 아니 5판 삼성이지 김문준 와봐요 어떻게 된거에요? 5판 아니었어요? 마지막 판 5판 삼성이에요 1대1이니까 그럼 그런걸로 합시다 오케이 역시 진행자 머리 온게 없긴 한데 들어올 때 가운데로 들어 자 갑니다 자 먼저 옥냥이와 종수 종수가 전판에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실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주자로 교체가 됐어요 아 지금 옥냥이가 잘해요 길만 좁다 뿐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유턴 정도 하나 있는데 여기죠? 여기서 조금 보겠습니다 맵이 짧아요 짧아 오 좋아요 오 두 선수 모두 깔끔했습니다 자 이정도면은 여기서 역전 완벽한 바텀 터치 주펄 대 침착맨 자 일단 주펄이 앞서 나가는데 아 너무 여기 드리프트 너무 성급하겠어요 마음 급해가지고 침착맨 침착해야죠 저쪽 갔다올까? 가 가 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잘하시는데요 확실히 맵이 좀 쉬우면 운전명 출신이라 그러는데 안정감이 있습니다 보여줘 보여줘 다 따라왔어 다 따라왔어 인아웃 인아웃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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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부스톤 그대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합시다 아 더 취해졌어 아 더 취해졌어 도망가야죠 거기 아니야 승자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아 카트라이더 좀 하시네 아 러쉬플러스 왕관을 좀 씌워드려도 될까요? 아 좋죠 와 박사 붙일까요? 용모님이십니다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 허접했던 주펄 맞냐? 이야 진짜 엄청나네요. 마지막에 정말 유턴한 드리프트가 너무나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따라잡지를 못했습니다. 두 분이 심지어 사실 이게 룰상 저희가 공지해드린 게 3전 2선승제였는데 그것마저도 좀 약간 틀어지면서 어떻게든 자존심 회복을 노려봤어요.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패배를 인정하려고 했으나 여기서 너무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원래 저드리려고 했어요. 난 재미있는데? 난 재미있는데? 원래 이기면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어 보이신다.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한마디만 하셔야 됩니다. 네 딱 한마디만. 딱 한마디? 어디가서 게임 잘한다고 하지마세요. 게임 센스 있다. 그런 말 하지마세요. 생각보다 의지를 좀 하고 있었죠? 네? 생각보다 의지를 좀 하고 있었죠? 1번 주자에 좀.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 맡겼어요 사실. 아 나 이렇게 된 이상 옥랑이 담당은 종수구나. 내가 호민이 형 담당이라고 했다는데 내가 얘를 막 하고 있어. 얘가 더 잘했다. 아니 이게 아이템전은 여러가지 전략 전술을 쓸 수 있는데 그쵸. 아이템이 없을 때는 너무 이제 쉬운 맥 걸리면 이게 그냥 순수 실력이죠. 예예예. 예? 순수 실력. 아니 아니요. 그거는 조금 실력 차이를 버릴 수 있는 어떤 그게 없다. 네네네. 명빨이다. 이렇게. 약간 좀 드리프트가 좀 덜 되고 이런 차이. 그게 술력. 드리프트를 잘해야죠. 아 예예. 사실상 마지막이 주인공이 사실상. 맞아 맞아. 귀를 쳐다보시면서 근데. 조미 님을 상대하신 분은 침착맨 님입니다. 제가 웅장이던 게 군더더기 없는 플레이였어요. 본인은 군더더기가 좀 있었나요? 저는 제가 후발주자인데도 드리프트를 안 쓰고 그냥 무난하게 주행을 했어요. 그럼 이길 수가 없는 건데 누가 보면 다 다른 사람 얘기하라고 알겠어요?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드리프트를 해줌으로써 게이지를 채워가지고 마지막 역전을 써야 되는데 그냥 앞에 주호민이라는 거대한 벽이 하던대로 답습했을 뿐이다. 그러면 넘어설 수가 없네. 넘어설 수 없었다. 뒷꽁무늬만 밟았다. 그리고 어디가서 게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 근데 저는 많이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아니 누가 보면 본인들 때 잘했고 잘못한 거 같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패배는 깨끗이 인정하시는 거죠? 더럽게 인정했죠. 이미 더러워졌죠. 너무 더러웠어요. 더럽게 인정합니다. 구질구질했어요. 이겼어도 추했을 텐데 이미 깨끗할 수는 없고 더럽게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졌습니다. 옹냥이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첫 경기 할 때만 해도 사실상 호민이 형이 드리프트를 하다가 자꾸 벽과 뽀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될라나 했는데 계속 성장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지막 각성이 사실 옹냥님 덕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못했을 때 막 왜 이렇게 못하냐 했으면 더 위축이 됐을 텐데 괜찮다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하니깐 다음에 잘하잖아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한 게 나루토식 주행이었어요. 나루토와 카카시였어요. 아 느낌이 어떻게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속마음은 어땠어요. 진짜 속마음 이어달리기 첫판때 누가 봐도 안괜찮은데 그 터널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뽀뽀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솔직하게 해요. 만약 이 자리에 병건이 형이었다면 뭐 때려요? 이미 때렸죠. 폭력적이야 근데 저는 맞으면 잘해요. 맞으면 잘해요. 뭐라고 하면 잘하는 스타일 뭐라고 좀 하시면 됐어요. 나는 그래도 얘가 또 그럴걸 그랬네요. 다시 할까요? 근데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잘한다고 잘한다고 알겠습니다. 주펄님 사실 오늘 주인공이니까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소감이나 이런 것들 뭐 허심탄회하게 터놓은 거 있어요.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지금 벌써 팔장구도 딱 끼시고 승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승자에 말하니까 권위가 실리겠죠? 아 네. 갓게임입니다. 아 재밌어요. 아니 그 어떤 게임보다 이겼을 때 쾌감이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같이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네. 너무 즐거웠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친구들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방송을 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쭉 즐겨주시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친구들과 부담없이 한번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카트라이더 하면 러쉬플러스 합체예요 우리? 러쉬플러스 어? 괜찮다. 이거 러쉬플러스 러쉬플러스 아 롤링발 카처럼 롤링발 카처럼 그러면은 약간 전대처럼 쓸까요? 아 전대처럼 써보세요. 러쉬플러스 아 그렇다. 러쉬플러스 러쉬플러스 러쉬플러스